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스마일 데이트에서 디버잼 현장 취재를 나오게 된 스마일 드롭팀입니다. 이제 디버잼 현장으로 입장을 해서 한번 이 참가자님분들을 인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 함께 같이 가볼까요? 여기 진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같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디버의 모습이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인터뷰를 진짜 해볼까요? 여기에는 하실 수 있는 거 적어주신 건가요? 아 네. 제가 포즈니언 기획이고 유니티 엔진이랑 프로그래밍은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그걸 적었습니다. 혹시 행사 참여하는 코브라도 어떤 게 있으실까요? 코브라기보단 다 같이 즐겁게 즐기면서 게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디버잼 시작했고 자기소개 포스트잇 쥐는 시간이 끝나서 식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희 스마일 드롭팀 더 위에 올라와서 한번 지금까지 두고 느낀 걸 살짝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되게 신기했던 게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그냥 디버잼에 참여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착석을 해서 뭔가를 하시나 봐요. 저 이번 걸 다시 촬영을 하러 가봅시다. 좋아요. 올해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번 기상 참여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거예요? 고생하는 우리 스마일 드롭. 감사합니다. 뭐가 있죠, 수진님? 일단 슬리퍼. 우와, 갖고 싶어 오셨잖아요. 다음 또 뭐가 있죠? 담요가 있어요. 뭔가 박스에 들어있지. 이거 칫솔 치약 세포? 여기도? 우와, 대박. 퍼닝 비버. 우와, 이거 진짜 좋은데? 네. 그리고 텀블라가 있어요. 여기도 퍼닝 비버. 귀여워. 그리고 이게 메인이죠. 우와. 여기 뒤에 소중한 쪽지가 있어요. 아니, 이 가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리우저블. 우와, 감사합니다. 티약 V.S. 피자예요. 티약 V.S. 피자예요. 아, 맞잖아요. 아시죠? 아, 제일 좋아하는 게임 회사가 어디시라고요? 저는 스마일 베이지로 좋아합니다. 정답입니다. 여기서 2개가 1개가 안 돼요? 3개가 안 돼요? 아, 그래요? 2개가 안 돼요? 3개가 안 돼요? 3개가 안 돼요? 4개가 안 돼요? 다 약간 기획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만들지까지 자세하게 완전... 어,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개발 난이도는 조금 더. 아, 조금 매우. 리듬 게임이. 노래를 만드시는 거예요. 알 필요한 이런 인지 사용이 안 돼요. 정답은 누가 먼저 게임을 해야 될지 다 구성을 해주실 것 같아요. 어, 네. 그렇네요. 여기는 간식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무슨 몬스터밖이라고 엄청난 몬스터밖 여기 컵라면 쭉 있고 마자랑 오늘도 아침에 모여서 아주 열정적으로 촬영을 하고 계시는 저희 스마일 드롭에 맛없는 최고 아주 다들 열심히 게임 개발에 열정하신 많이 찍어주세요 이게 메인 로고인가요? 너무 귀여워 귀엽죠? 이따가 시연해주시나요? 네 당연히 살고 싶어요 엄청난 노트북 오늘도 나는 게임을 만든다 개발자의 노트북 역시 좀 다르네 이거 혹시 혓바닥 길이 제한도 있는 거예요? 없어요 너무 귀여워요 저희는 지금 게임 제출을 다 하시는 걸 받고 실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정리하느라고 아주 앞두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엄청 부주하게 정리하고 계시고 다들 큰일이 밝아지셨어요 다들 이틀 동안 밤새시느라고 엄청 섭쇄한 모습이신데 다들 행복한 표정으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끝난 소감이 어떠세요? 끝난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너무 기뻐요 일단 오늘도 팡라이 게임을 완성해가지고 이제 완성했다 그래도 완성 못하고 끝났진 않았다 그리고 나는 뭐 성과도 잘 어울린 것 같고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 이제 게임을 더 만드셔서 시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한번 게임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우와 대박 진짜 잘 만드셨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저희 풀버님들, 아트님들 덕분이죠 수준한 아트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무서웠어요 티비칸 프로그래머가 근데 이거 깨면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한 번 더 원래 세 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귀여워 아우 너무 귀여워 이거는 그냥 네 비벅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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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여기 너무 열심히 적어서 자국이 남았어요 저도 그러면 피드백을 남겨보려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최고예요 대박이에요 완전 출시 대박 그래픽 너무 좋아요 귀여워요 아 이거 퍼스트잇이 너무 작아서 아쉽네요 게임 플리어 플리어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렵게 못 들어가죠 아 근데 PC로 오니까 더 어려워져가지고 음 모바일로 했으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하기보는 이거 때문에 촬영을 한 입장으로 소감을 말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2박 3일 동안 게임 만들다고 했을 때 2박 3일 동안 게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로가 되게 높은 게임 만들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면서 계속 아 이거를 이틀 동안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엄청 단합도 잘 되고 처음 본 분들이랑 되게 높은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어 내시는 걸 보고 저도 분갈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희 이렇게 비버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운 좋게 가지게 되어서 이 행사를 잘 즐길 수 있었고 또 다른 행사에도 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생활 Rod 화이팅! 호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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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リクエリー リクエリー 감사합니다.